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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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거 같아요 진짜 따뜻해지겠죠 이 길이 내리고 나면 저거 저거 여기 그 여성 거가 그 여성 저거 저건 저거 언제나 창축 이 저거 2 저거 저거 여성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 이게 모든 게 있는지 모르겠지? 당신이 도움이 되겠지? 당신이 도움이 되겠지? 진짜로, 알! 당신이 도움이 되겠지? 당신이 도움이 되겠지? 당신이 도움이 되겠지, 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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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쪽에 있는 중이야! 그럼, 당신이 도움이 되겠지? 내가 기다려야겠다! 기억이 나, 당신은 아직은 dark place 아, 알겠지? 당신이 도움이 되겠지? 당신이 도움이 되겠지? 내가 당신을 지켜봐야겠다! 즐거운 신체는 그 별장에 있는 것, 그 별장, 어둠 속에 있는 별장 그 시간이었어요. 모든 걸 봤을 때, 모든 걸 봤을 때, 저의 기억이 되었다는 것이었을, 그의 기억과 의견과 의견을 아깐 그 마지막에, 특별판 1에서 봤던 거 쓰러져 있는거 아, 나 후레쉬도 없고 아, 나 후레쉬도 없고 이걸로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해서 힘들어서 제 프레치 고성 고 처음부터 고성룬 랜턴을 줘요? 서프라이즈? 아 서픽 서프라이즈? 나 또 어떤 서프라이즈라고 사다리 릴로드 총알이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건전지로 총알이 있어가지고 총이 오는데? 일단 건전지 시작 건태냐 사다리를 사다리를 내가 지금 사다리를 내가 소환했네 소환... 뭐... 아 저기 여기 있구나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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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쪽 펌프에서 쌓고 아직 리볼버는 못 구했어요 리볼버가 리볼버가 그... 38구경 일반적인 리볼버가 조그맣한거 그거겠죠? 그게 얘 주된 무기야 보면 보면 그... 그... 어떤 게임이든 게임마다 주인공이 자주 쓰는 무기가 있잖아요 에잇 에잇! 나이스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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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데드스페이스 아이작은 플라즈마 커터 어... 아... 자벨닌 차 차 타고 할수있나? 걸어가야 되는구나 어... 어... 잠시만요 근데 이게 있어봤자 안되는게 리볼버가 없잖아 뭐야 이거 어 리볼버다 어 어어 오케이 어어 야 저기 있는데도 애들 막 따라오는데 빨리 빨리 치고 야 저거 보고 있을 시간이 없어 아니아니야 가만있을 시간이 없다고 야 야 이럴때 그거 구경하지 말고 빨리 주스란 말이야 잡자구요 어어어 으어 venues 남은 더 어려워진거 같은데 하나 플레이어가 시간 벌어지고 딱 참 좋은데 어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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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amy ... 아 자 빨리 대해 파이팅 어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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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사방에서 와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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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GGG 오오 피하고 오오 안 돼 안 돼 우와아 아 나 진짜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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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됐어요 하나 해놨으니까 하나 해놨으니까 괜찮아 괜찮아 여기 뒷점으로 싸워 아 저 던지는거 봐라 아 던지진 마 아 어어 나도 그러고싶은데 여기서 어 된다 된다 여기까지 된다 되요 되요 오 돼 돼 돼 오 돼 돼 돼 안돼 아 그 라인을 넘어섰나보네 어 빨빨치고 제가 팔팔 오오오 으야야야야 tym 움직이지마 앞으로 가지마 여기서 여기서 뒤에서 조금만 조금만 더 앞으로 조금만 오케이 아 안다는데 저거는 안돼요 안돼 어느 라인이 있는 것 같애 오 됐다 저거까지 했어요 어 한개 빼고 다 지금 해놨어 오 헬리야 렘 렘 빨리 빨리 됐어 오케이 오케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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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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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툭! 아...나 진짜... 다섯 개나 할 수 있으니까 진짜... 젖은 야 저.. 도대체SI.. 플레이어 없이 여길 어떻게 개냐 어오~! 좋아 아 저 던져싸는거 네 두번째 세번째 외부부터 그래야될거같아요 두번째 외부까지는 리버벌로 감당할 수 있는데 세번째 외부부터 세번째 외부부터 좋아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세번째 외부 오 뭐야뭐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 안돼 안돼 어어 라잇씨 가만좀 던져 싸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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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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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만 던져라 이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와 일단 다올세 제 작품이 남아있어. 이런 말은 여기 있는 강력이 있군요. 아.. 맑게 해달라고? 락 왠지 이럴 때 내 책으로 만들어진 까마귀다 걔네들이 공격해 올 것 같죠? 하아 어어 점프가 안됐어 자 움직인다 플레이트 플레이트 칼빈 칼빈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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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어떻게 해 거꾸로 뒤집어지는데? 자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칼빈 점프 됐나? 어어 가만히 놔두지 않는군요 어? 왕고 오 오케이 차구요 길 길 길 오 됐어요 오오오 얜 마 아니, 나 덩치 큰 새끼 아유, 아유, 괜찮아요 등 damage كن죠? 저 덩치는 정말 싫다 저의 지금의 뚜렷을 위해 Help me try to make my way through this whirling madness. It reminded me of the dark presence just another memory that it can still kill me. 길! 길길길길길길길! 아아.. 길.. 쨉!! 환상될것 같은데.. 오오~~ 락 왜? 왜 이래? 너 왜 이래? 깜짝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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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가 적이 행복합니다. ique Steven Benjaminimon时间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fernülme nasıl dur könnten trabalh kendi 롤? 포도전으로.. 롤? 굴러? phone 님과 촬영하는 중 터지는건가? 아아 터지는거군요 이리로 위로가야겠는데 이렇게 안전하게 어? 저에 오호 어? 어? 오우 나 잘한거 같애 잘한거 같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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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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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그 그 저 그 원래 원편하는것처럼 조준하고 총알수 세가면서 못하겠어 워낙 정신이 없으니까 뭐 그림자 벗겨내지진 않았는데 총속 막 지금 그러고 있죠? 어 또 나왔어 또 나왔어 롤 롤 어 위치 어어어 피하고요? 어어 버퉈 와.. 에너스 에너스 어..어떻게돼요.. 개미 목숨처럼 계속 살아나긴 하고있어 아.. 에너스 아니.. 타이럴 타이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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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식게? 조명탄이 이식게 조명탄이 이식게 아사비야 조명탄이 이식게 마음이 푸근해지고 어 막 어 뭐라고 해야되지? 어 이거 어디야 아 오셨어? 왜? 어디있어? 오 뒤에 뒤에? 자 피하구요 피했어 게다가 피하였어 자 안녕 괜찮아 괜찮아 어 왜 부끄러워하지 말고 와 괜찮아 에이 이렇게 부끄러워해 유명 작가를 만나니까 싸인 받을 생각이 아주 그냥 몸이 절로 그냥 뒤로 가지 가지나보구나 전기톱은 전기톱은 왜그래 전기톱은 내려놓고 말로 하자고 너는 왜 전기톱을 들고 그러니 어머사 에 nasuz 뭐 때려 맞아두는 거야 치 치 쟨onne 여덟방이 아닌 것 같아요 열네방 열네방 짜리 같은데 쟨 총이 없네요 총알이 술술 총알이 나올때가 됬는데 어우 빛이 있는데요 내 상상에 이 작가의 상상의 끝은 도대체 어딜까 뭐야 이번엔 또 뭐야 왠지 이쪽으로 가야될꺼같은 기분이 드는건 다망에 넘어갈까요 왠지 이리로 가야될꺼같아요 뭐야 뭐야 뭐 올라가 아아아아아아 방 전체가 그 관람차와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구나 W W W X K 어 여기다 거기 한 대 아니야 맨 처음 그 장면 아니에요 그 앨리스 구하려고 갔던데 뭐야 왜 나 빠져야 된다고? 와 빠지니까 또 다른 공간이야 아 같은 공간이긴 한데 어디 아 얘는 어우 씨 어지러워 오 꺾어 이렇게 꺾어놓으니까 이상하다 네 머릿속에서 일어났던 그 기억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연속으로 방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죠 이거 뭐야 못가는데? 아 이거 이쪽으로 가면 굴러가겠죠 절로? 그렇지? 넌 구석 반짝 붙지 말고 확 빨리 피하고 흠 흠 이게 어디야 뭐 어떻게 가야 돼? 뭐 어떻게 가야 돼? 뭐 어떻게 가야 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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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좀 떨어뜨리고 떨어지구요 여기 기다렸어야 되는데 성격이 급하여 급하면 안 돼 기다렸다가 이 정도면 되겠지? 됐어요 됐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열려야 되는 거 아니야? 클릭허 똑딱이 쯧 그냥 기억이 연속체라 엘리베이터도 있네 다음 층은 제정신입니다 내가 완전 익숙해졌는데 이제 잠깐 완전 익숙해 농담도 한거 다른 곳으로 오신 것 같은 곳으로 그니까 완전히 잔뜩 그 깜짝이야 네 네 제가 안전한 후의 마지막 경험 띵 왜 안내라 띵 히스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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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s 띵 뿜 어우 부맞지마자 부맞아 부맞아 꽝! 꽝야야야야야야 오오오오오 뭐.. 붐밖에 없냐? 툴을.. 툴 없나 툴? 아 또 또 또 오케 오호호 대박이다 이거 대박으로 터졌다 이거 어디로 가지냐 와이어 와이어 와이어가.. 와이어 아닌가? 어 잠깐만 저거는 총알이야 가까이 가서 해야지 빨리 나오자마자 집어야되니까 어? 밑으로 떨어지겠는데? 어? 여기서 떨어지면 안될거같아요 어 죽을거같애 에너지.. 에너지 좀 차라 어.. 파워라.. 아.. 와이어가 계속 연결해서 이 파워까지 가야되는구나 어.. 어.. 파워라.. 아.. 파워라.. 아.. 와이어를 계속 연결해서 이 파워까지 가야되는구나 오오오 Mary 오오오오오! 야.. 나 조용46이 많아 난 아직도 열,여덧팔리나맞아 있다고 부끄러워하긴 아이고 아이고 진짜 피하구요 왜 한번 던져봤자 보이는 데서 던졌지만 안 맞아 안 보이는 데서 던져야지 맞겠지 아이고 참 완전 정말 상상의 세계 상상의 세계 불이 켜졌어요 또 애들 나오겠지 어? 안 나오네 바로 앞에 불빛이 있으니까 나올 필요 없다 이건가 에너지 좀 채우고 저같은 기분 나쁜 뭐 인마 빗 저 마이디 아니요 잘 모르겠지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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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안정돼서 죽을때까지 죽을때까지 기다려, 너는 안정돼요? 너는 안정돼서 아무것도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분이 형님의 스크래치? 그 분이 나도? 아니 Zane, 너는 좀 게임하고 싶어요? 나는 그 분의 스토리님이예요 어떻게 말했을 때 그 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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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분이? 내 페이적이 아니지. 너는 저한테 연락했지. 너는 위이버를 지켜놨어. 네. 너는 필요했지. 그리고 너는 클릭을 필요했지. 근데... 나는... 무슨? 내가 이해하지 않았어. 앨런, 너는 계속 가야해. 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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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제인은 제인을 만들어서 도와주게끔 만든건줄 알았는데 저 제인 그리고 그 제인이 그 용구를 쓰게끔 썼다고 이렇게 한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데 또? 어쨌든 이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건 그 산장 안에 지금 쓰러져 있는 나죠. 실제 내 육체에 나. 그리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나. 나도 육체를 갖고 있지만 그러니까 환상세계에 돌아다니는 이성적인 부분이 난가봐. 이성적인 부분. 한쪽에 나는 포기하고 싶어하는 감정을 갖고 있는 나고. 그리고 걔가 주체가 되고 있고, 이 세계에. 나는 이성적인 부분이지만 그 소설 환상 속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가둬둔 거죠. 마치 정신병자의 그 자폐증이나 뭐라고 하지 그거를? 자기 세계만에 갇혀 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처럼. 아. 아. 웹 웹 아 아 한 명씩 하면서 나오는데요 訂 그 스크래치씨도 나야 그니까 그 스크래치씨는 좀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나이겠죠 그니까 사람이 각자 한 면만씩을 면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명은 허무함 상실감 이런 거 하나는 이성적인 거 긍정 이성적이고 긍정적이고 그 뭐 희망 뭐 이런 거 그리고 지금 스크래치 라고 불리는 저 사람 지금 날 방해하고 있는 저 사람은 그니까 뭐 악마적인 마음 이런 거 왜냐면은 얘는 작가잖아요 얘 직업이 작가라는 걸 잘 생각해야 돼 작가라는 건 감정이입을 잘해야 되죠 그니까 어떠어때는 살인자가 되기 살인자의 마음이 되어보기도 해야되고 어어 iri iri ерж 두드로 그 모든 게 다 분리가 된 거야. 이 세상에서. 그 내가 플레이하는 이 사람은 이제 긍정적이고 뭐 이성적인 뭐 희망 뭐 그런 걸 상징하는 앤가보죠. 꽝! 오오오! 자자 핏까지 핏까지. 잠시만. 어? 자기가 도와주겠대. 일종의 손으로 쓰신 능력을 지고 어떻게 하세요? 네 대신 거야? 자기가 참가해서 고정하는 이 꿈을 지고 있는 공격은 네를 에어트렌 Ti게 할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날을 지고 있는 게 그 놀라운 장난 세梦에 들어간 말이야 aunque 바브라이 자기덕이 그냥 끝날 수 없는 꿈을 지고 아.. 아.. 자.. 좋은걸 알아라.. 총알 총알 총알.. 성황탄도 몇발.. 성황탈.. 일단 플레이어가 16발이나 있다는게 난 너무 지금 마음이 놓인다.. 지금 다 왔어요..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등대겠지요? 어? 어? 이제 떨어질거 같은데? 자 거에도 왔어요.. 어허허.. 어? 뒤에도 있어요.. 상광탈.. 바깥도 좀.. 안녕하세요..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쏴야돼! 빨리 쏴야돼! 그냥 막쓰자.. 상광탈.. 조명탈 막쓰져.. 막써.. 그래도 하나라도 아끼려고.. 계속.. 조금씩.. 아낀다는 마음에.. 어.. 불가보니.. 어.. 없.. 아.. 뒤돌아봐.. 돌려 아 마지막에 저 달리 fires 빨래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그냥 달려 그냥 달려 크레쉬 있잖아 오호오오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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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바로 앞에 있네 자 좀 쉬져 쉬져 내가 체력이 아주 평평에 없어서 웨인가 닿아났어. 이거가 엄청 원하잖아. 그 일을 잘해 걷고 그는 그 모든 걸 죽을 수 없는 것 처럼 얘는 지금 내가 점점 다가가니까 굉장히 지금 조급한 거야 조급하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아 아 또 이상한 데려갔어 어 어? 이 인취가 더 이상한 발견을 받았을 것입니다. 네, 저는 이 심사는 없었을때. 그러면, 당신의 심사와 인쇄는, 그는 중앙에 대한 인쇄는 성실의 생산에 대한 보관되었고 아주 심한 수술과 경험을 통해 정말 위험한 감정입니다. 그는, 아이소가, 압도가, 넌 더 많이 고생했지. 알았어요, 알았어요. 제가 지키는 것은, 저는 이 상황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위험한 엔조가 되는 것에 대해 당신이 역할을 제한한 영향을 맡고 당신에게 세우고 당신은 당신의 행동을 제한한 것. 당신에게 실수해 주신 모든 것을 제한한 영향을 도대하고 당신의 소중한 것에 대해 정해지я 당신의 질리에 대해 당신의 소중한 질질을 제한 당신의 소중한 점은 이것이 교육을 제한한 것이 그것을 제한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 세계에서 Dr. Hartman, 저는 이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나는 분명히 말하는 것 같다. 나는 말하지 못하는 것 같다. 하지만... 아니... 나는 이해하지 않다. 정확히, Alan. 당신은 이 자신의 자신의 대체업을 만들었다. 그런데 당신은 무엇을 도와준다? 당신은 저에게 도와준다. 당신은 저에게 도와준다. 당신은 저에게 도와준다. 당신은 더 좋은 곳에 도와준다? 아니. 아니요. 아니요. 그리고 알리스는 정말 도움이 되었나요? 정말 좋은 것인가요? 아마 아니요. 아마 아니요. 왜 찾아봅시다. 알았죠? 제가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들을 수 있었던 것들을 듣고 싶어요. 아니요? 즐거운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점점 깊이 빠져드는 거야. 혼자만의 생각으로. 그래서 안 해도 저렇게 생각할 것이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영향을 받아서 이런 걸 지금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나가냐? 어? 음? 헐 헐 아이 몇개 잡지 못하고 헐 아이 이게 비울어져있어서 몇개 잡지도 못하고 다 떨어졌어 밑으로 나 플레어가 13발이나 있어요 너희들이 굴하지않아 와 따라올테면 내가 피해주겠어 아이고 아이고 못피했어 못피했어 짠 아 아 아 아 아 빛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지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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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숨어침겨져있어 와아아아 이런 바이들 등대 야아 대박이에요 예 와도 등대가 있어요 꽝 오오 야호 야하하하 등대 빛이다 어 빛이 아니야 아 나 절로 갈뻔했다 그냥 등대 이거 이거 요 클리어가 있어야 되는데 well 클리어가없네 여기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우와아 어허 켈렙볼 켈렙볼 했다 오케이 오케이 파리먹숨이야 파리먹숨 스밍 으어어 계속 나와요 계속 으윈 아아 저거 저 던지는거 저걸 야 피하구요 병대! 아패! 자자자자자 피씨야 피! 에너지를 채울 수가 있어 후 클리어가 있어야 되는데 오케이 등등등등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얘네들 없어져 아.. 나의 희망이야 정말받아 정말받아 이걸래 자 플레어 일단 임시 방표 클리어 정말받아 와우 가 가 가 피하고 다 왔어 다 왔어다 왔어 어... 다 왔어요 왔어요 도착했어요 드디어 밝기 밝은 등대 하지만 등잔빌지 등잔밑이 어둡다고 어 그래서 나이트 사있네 끝이 멀지 않았대요 어? 왜 불이 꺼져있지? 또 다른 데로 공간을 비틀어버린건가? 왜 또 저기야? 아 산장이구나 저 산장엔 내 또 하나에 나와있다는거지 지금 이 모든걸 만들어내는 뭐야 이거 저쪽으로 가는게 아니라 필뜰어졌어 베리가 의심스러운데? 쟤가 어둠인데 그거 있는 척하는거 아니야? 핰 쟤 얘한테 있어서 베리는 어 장난스러우면서도 친구긴 하지만 뭐라고 해야되지? 중요하면서도 말장난 말 잘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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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가 베리가 끄당인거 같애 아 이거 꼭 그거잖아 여느 스토리에서 보든 그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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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끄러가 신혁 야 자 그거봐 다 친구가 저게 되는거죠 마지막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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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총인 줄 알았더만 이번에는 박사 오오오오 다 까마귀도 같이 자 또 걸렸다 오 빨빨빨빨땞 오오오 오 OK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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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왠지 웨이브로 올것같아요 그죠 외부로 올 것 같죠 이번엔 얘네들 두명이야 이번에? 오오오 아 까마귀들 진짜 뭐야 오오오 오오오 어, 6밤 오, 얘네들! 그러고 보니까 락처차 걔네네 할아버지, 형제 오케이 기사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어어 아, 2밤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야, 진짜 총알 빨리 써 자, 한, 한 부분은 다시 깨졌고요 오오오! 자, 쫀한 탐 저, 저, 저 까마귀들 때문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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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렇게 뭐 이동을 만나 싶었는데 밑에 어둠의 물질이 있군요 어둠의 체에 아 또 또 또 이번엔 2단계 어둠이에요 좋아 재전자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오케이 또 났어? 아 저 까마귀들 진짜 오오 피하고 으어어어어어어어억 아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다행이 여서부터 네 그래도 자아, 깜짝 놀랄게 되어야되어 진짜 자자자 쫀베어 할아버지를 진짜 대학이야 할아버지들 오오 아 나 진짜 자 이쪽 아아 오케이 왠지 느꼈어 그 소리가 그저 바로 으 아 left 으 success 으 으 어어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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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옅어 옅어 아이 까마귀지 짠 정말 여행이 낮은 시간이야 어어어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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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에너지 와어어어 씨 저 까마귀도 진짜 씨 아휴 아휴 씨 이 까마귀도 이거여 자아 이 까마귀도 오케오케 아아 두 마리라 아허허허 씨 정신없어요 건전지는 어차피 뭐하니라 계속 갈면서 피하고 빨리 한사람만 한사람만 오호 오우 나 잘 피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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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아하하하 아하핫다 오케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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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시간도 잘 안좋은 이즈 이용자 어어어 피하고 일단 까마귀부터 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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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요 한놈 나올때마다 까마귀가 하나씩 어 나오는거 같애요 빨리빨리빨리 어어어 자 어둠은 없애고 하나 더 하나 더 아 저 까마귀들 진짜 야 까마귀들 이씨 자 이제 빨리 오케이 아 한 번 더 세 명 세 명째죠 이거는 빨리 움직이네 내가 이게 까마귀 천수짓고 어허 맨 빠른거 정신이 하나도 없어 왼쪽으로 갈까요 됐어 됐어 됐어요 됐어 자 마지막까지 자 일단 혹시 모르니까 꽉 채워봐야죠 도대체 도착했어요 별장에 도대체 나는 어디에 있는 난 2층에 있었죠 그쵸 얘는 모든걸 포기해버린 자 나 자신 그쵸 그쵸 얘는 왜 왜 이거 왜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깨끗해 Zane 잘 제가 다시 생각해보는 근데 내가 이곳에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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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참고 이제 한명 남았지 그 미스터 스크래치라고 하는 공과장님 어서오세요 출발의 후속전 기와 기완 리턴 기완 이제 이제 어둠속에서의 자기자신을 찾았구요 이로 인해서 이제 현실세계로 나가는것만 남은거죠 출발변 에피소드2 여기서 끝났네요 자 그러면 다음에 앨런웨이크 나이트메어로 그 후속편 이게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잠시만요 어쨌든 앨런웨이크 앨런웨이크 여기서 끝났네요 그 후속편 이제